대회 영시, 솔버톤에서 각 참가팀들은 라운드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새로운 주제에 대한 팀별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제시된 솔루션은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받습니다. 솔버톤은 라운드마다 여러가지 평가 방식이 있으며, 이번 KB 솔버톤 대회에서는 총 3가지의 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이 평가 방식들은 예선 이후 분선 라운드부터 적용이 되며, 매 라운드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션 디베이트. 미션 디베이트는 4대4 팀 토론 형식입니다. 미션 디베이트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발언해야 하며, 한 토론자가 여러 역할을 맡을 수 없습니다. A팀 첫 번째 토론자가 5분간 자신의 솔루션을 설명하는 임론으로 토론을 시작합니다. 임론은 PP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대 B팀에서 솔루션에 대한 질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A팀은 발표자 1인만, B팀은 전원이 발언권을 갖습니다. 질의의 주도권은 질문자인 B팀에게 주어집니다. B팀도 동일하게 첫 번째 토론자가 PPT를 사용해 5분간 임론합니다. 이후 상대 A팀의 교차 질의를 진행합니다. 교차 질의가 끝나면, A팀의 두 번째 토론자에게 5분의 발언 시간이 주어집니다. 발언 후 3분 교차 질의를 합니다. B팀의 두 번째 토론자에게도 5분의 발언 시간이 주어지고, 3분의 교차 질문을 합니다. 각 팀의 세 번째 토론자들은 두 번째 토론자의 진행 방식과 같이 발언과 교차 질의를 합니다. 최종 발언은 B팀이 먼저 진행하며, 3분의 발언 시간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A팀의 3분 최종 발언으로 토론자의 발언이 끝이 납니다. 각 라운드마다 배정된 심사위원들이 토론을 평가하며, 라운드 종료 후 평가 시간을 거쳐 경기의 승패 결과를 발표합니다. 두 번째, 미션 디펜스. 미션 디펜스는 청문회 형식입니다. A팀부터 8분간 PPT를 활용해 자신의 솔루션을 발표합니다. 발표 후 상대팀인 B팀이 질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때 각 팀원 모두가 발언할 수 있습니다. 15분간 심사위원과 함께 A팀 솔루션에 대한 질의가 이뤄집니다. A팀 심사위원 질의가 끝나면, B팀도 같은 과정을 거쳐 발표와 질의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B팀과 A팀 순서로 최종 발언을 하며, 참가자 발언이 끝납니다. 청문회 형식 역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평가되며, 심사위원은 라운드 종료 후 평가 시간을 거쳐 경기의 승패 결과를 발표합니다. 세 번째, 미션 아이디어 배틀 미션 아이디어 배틀은 아이디어 투표 형식입니다. 각 팀들은 임직원에게 선보일 최고의 아이디어를 솔루션으로 만들어 제출합니다. 제출된 솔루션은 KB 금융그룹 임직원들에게 공개됩니다. 임직원들의 투표 집계 후 득표에 따라 진출팀이 결정됩니다. 본선 대회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각 본선 라운드는 위 세 가지 미션 중 한 가지로 선정됩니다. 모든 라운드를 거치며 승리한 팀이 최종 우승팀이 됩니다. 최종 우승팀이 되면, 2천만 원 상당의 해외학술 연수의 기회와 총 상금 500만 원과 함께 국회의장상을 얻게 됩니다. 세상을 막고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보세요. 모든 참가자들의 행운을 빕니다.